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홍도의 제자 투스타입니다 지금 저기 짭스타가 자기 방에서 편집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짭스타 캐리커처라고 하면서 도라에몽을 그려가지고 줄거에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솔직히 인정? 똑같이 생겼길래 저희 집에 있는 대장님한테 도라에몽 그리는 방법을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떤 걸 할지 짭스타가 들을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그리고 제가 며칠 전부터 선물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그려주면 짭스타의 반응이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땡 동그라미 땡 통이 폭삭이 나와서 화분이 한 개 화분이 두 개 유월더 유일에 유에포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내려지네 차근연모 두 개가 생겼습니다 차근연모 두 개가 생겼습니다 연모에 또 조각배를 띄워봤더니 저 하늘에 초순발이 떠올랐어요 수염을 그리면 짭스타 네 정말 간단하게 짭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 짭스타님 네 제가 짭스타님 그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떤 선물이죠? 제가 속성으로 캐리커처 그리는 방법을 배워왔거든요 아니 짭스타님 제가 그려드리려고 왜 하필 속성일까요? 아 그림은 제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배울 수 있는게 아니니까 캐리커처는 그 뭐냐 빨리 그리는 그거 그림 뭐 저기요? 스피드 드로잉 아무튼 그 빨리하는 그걸 제가 좀 배워왔어요 네 그거 제가 그려드릴게요 제 선물입니다 아... 좀 길게 배워서 해주셨어도 됐을건데 제가 다 배워왔어요 어떻게 배워왔냐면은 휴대폰에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다 배워왔어요 아 어떻게 그려야되는지 배워봤다고요? 그니까 어떻게 하면은 캐리커처를 잘할 수 있는지 그래서 들으면서 해야해요 저희집 대장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거 자 그러면 제가 속성으로 배운 짭스타님의 캐리커처 선물입니다 제 선물입니다 해보겠습니다 기대됩니까? 아니요 동그라미 땡 동그라미 땡 원두콩 속에 나서 과분이 한 개 과분이 두 개 인생 6월두유인의 유예프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떨어지네 작은 연못 두 개 생겼습니다 염모 뒤에 저것배를 띄워봤더니 저 하늘에 초등깔이 떠오르렀어요 수염을 그리면 짭스타 아 아 아아 일단, 어? 나 요새 왜 좀 닮은 것 같지? 어? 아니랬는데? 아 왜 뭔가 닮은 것 같지? 도라에몽을 진짜 좀 잘 그리긴 했어요. 저는 짭스타님을 그린 겁니다. 왜 뭔가 닮았지? 저는 지금 근데 그림을 이거 너무 속성으로 그려놔서 도라에읍을 정말 디자인님께서 잘 그리셨거든요. 그거 제가 드릴게요. 도대체 이 콘텐츠가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된 걸까요? 여기 도라에몽을 진짜 잘 그렸죠. 어? 이거 대장님께서 그린 거거든요. 짭스타님 이거죠? 이거 포장된 건데 한번 열어보시죠. 집에 걸으라고 액자까지 해놨어요. 또 선물이니까 소중하게 뜯어요. 이렇게. 전문가가 저에게 그려준 페리커처입니다. 똑같이 생겼네. 오늘 콘텐츠를 위해서 저희 대장님께서 재능 기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볼펜으로 한 거예요. 볼펜이랑 매직 그림. 이게 훨씬 잘생겼는데? 눈이 왜냐면 스모키 화장을 했거든요. 지금. 요런 건 눈이 진해야되니까. 근데 대장님께서 몽달귀신 언제 갖고 갈 거야? 집에 이틀도 많이 있었거든요. 저 몽달귀신 언제 갈 거야? 할 거야? 근데 이게 제가 캐리커처를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 거짓말이 아니라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진짜로. 이게 이유가 오히려 색이 들어간 거 보다 이게 훨씬 더 좋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솔직히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요? 디테일하게 이마가 너무 넓은 걸 표현해야 해서. 난 이게 좀 아지 않나요? 여기 원래 머리가 없는데 제가 머리를 그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뭔가 더 없어 보이지. 여기 되게 풍선한데? 아 근데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여자친구 분 집에 현관만 문 앞에 걸어 놓으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귀신도 못 들어갑니다. 귀신도 못 들어갑니다. 자고 그러다 막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깜짝깜짝 놀래면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죠. 와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지? 이거는 캐리커처가 아니죠. 이건 캐리커처가 아니에요. 이건 팝아트 쪽에 이제 느낌 살게 하는. 아무튼 그래요. 아 근데 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한테 대장님 형인데. 회장님. 회장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나 이게 좀 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짭스타 4형제 완성. 요즘 살이 좀 많이 붙었네 짭스타가. 짭스타가 살이 좀 많이 붙었어요. 아닌데. 어제 운동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툴스타였고요. 아 유로님 왜 웃으세요? 지금까지. 지금 헬스 잘 차라고 저거 무시하는데 지금. 지금까지 툴스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빠이빠이. 아 나 지금 이거 배우고 싶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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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人. 네. teen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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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